또치 또치 같으자 아 제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아 두급 사랑이야 로크꺼 로크꺼 말잇말 로크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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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잇말 다 이쁜이들 이쁜이다 여보 왜 여기 여기 뭐야 아니 뜬 빨리 얘기해줘요 뭘 얘기해요? 나 몇살이냐고요? 그게 왜 궁금하세요? 저도 바보여님 다 따라왔고 이치님이랑 같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이치님이 떨었어요 나? 나? 이치님 맞아요 아 나 파티라고? 네 아 나 빠순이님이랑 있었는데? 노래 한 곡 하셔야 되는데 빨바님? 제가 여쭤본게 쭈님 그전에 어디서 오셨어요? 누구 만났어요? 나 어디섰더라? 그 사장진무실 그 사장진무실 그 사장진무실 당신 사장진무실에 있었어요 아 나 나 멍청이님이랑 까먹었어 도도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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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기억 안 나 이치님이랑 그 사장진무실 빨바님이 파티네 나 프레임 씌우고 뭐라는 거야 네이더스님 파티인데 나 파티 아니거든요 둘 중에 누구 한 명 지금 거짓말 둘 중에 누구 한 명 거짓말 중이야 나 알거든요 네이더스님 돌기 돌기 네이더스님 도도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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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서벌 도들 도둑 도 수륙 도 다 gers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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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llo 도도 도 아니 쟤님 쟤가 쟤가 뭐였잖아요. 아니 쟤가 아니고 아니 쟤가 아니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가고 있었는데 시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집공돼요? 뭔 말이야? 잘 돼? 근데 그거 쓰시는 거 보니까 또 천지님 맞는 거 같은데 도두세인가? 도두세 아 웃겨 죽는 줄 알았네?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죽어 있어? 누가 죽인 거냐고 아니 많이 죽인 거냐고 아니 왜 저렇게 웃겨 버릴 거 같아? 나 너무 웃겨서 웃겨 버릴 거 같아? 아니 쟤님 이거 도두세 피하기 게임이에요? 아니 도두세 피하기 게임이 아니고 강희님 저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? 저 도두세가 아니고 저는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저 영매사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웃어요? 아니 쟤가 웃기게 죽어 있었는데 어떡해요 아 진짜 아니예요 아 그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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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흐흫 이거 크링디님 시체가 입할 수 있었고 뚜쳐진 입이 왔다갔다 했거든요? 그냥 뚜쳐진 입이 다 있죠? 나 눈치 보고 있었는데 나 눈치 보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을 거면 죽여주세요? 탱강? 흐흫 흐흫 불 찌르는 사모 미션 누가 했어? 하필 저기에 불 찌렸어 누구세요? 거의네 아 나이스 나이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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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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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